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쫄깃쫄깃 오늘의 장난감 도시락 완성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양 ASMR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속딱속딱 속딱속딱 속삭이는 목소리로 새로 산 타이소 장난감들을 리뷰하면서 장난감 도시락을 만들어보는 장난감 요리 ASMR을 찍어볼거에요 제가 얼마전에 나이소를 다녀왔는데 귀여운 장난감 몇가지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장난감들을 가지고 도시락 사는 영상을 찍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보았어요 사실 사실 예전에도 네모난 도시락에 장난감 도시락을 사는 영상을 만든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두번째 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번째로 제가 다이소에서 사온 장난감을 소개해볼께요 바로 이 붕어빵 만들기 장난감인데요 제가 바로 붕어빵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붕어빵에 반죽을 부어줘야 하니까 제가 이 주전자에 붕어빵 반죽을 잔뜩 가져왔거든요 자 이렇게 틀에 붕어빵 반죽을 부어줄게요 이렇게 반죽이 하나정도 자면 여기에 안골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반죽이 하나정도 저는 특별히 파란색 안골을 준비해볼께요 향이 굉장히 좋아요 향이 굉장히 좋아요 안골을 이렇게 듬뿍 넣어서 붕어빵 반죽에 넣어줍니다 톡톡톡톡톡 이렇게 안골까지 채워준 다음에는 덮개를 잘 덮어서 1분간 기다려줄게요 붕어빵 붕어빵이 맛있게 완성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짜잔 오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꺼내서 자세히 들여다볼께요 맛있는 붕어빵이 완성됐어요 이 장난감은 나이소에서 단돈 천원에 구입한 장난감인데 생각보다 디테일도 너무 귀엽고 그냥 심심부리로 가지고 놀기 좋은 그런 장난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만든 풍어빵은 이따가 도시락 쓸 때 써야되니까 한쪽 옆에 잘 놔둘게요 그리고 두번째로 산 장난감은 바로바로 이 다코야키 장난감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만들어볼게요 다코야키도 붕어빵처럼 다코야키용 반죽이 필요해요 여기에 제가 다코야키 반죽을 먼저 하나씩 하나씩 채워볼게요 다코야키는 인덕션 위에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치유 철 철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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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찌글찌글 찌글찌글 동글동글 찌글찌글 동글동글 동글한 모양으로 익혀줄거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코야키가 노르스름하게 익는답니다 그럴땐 다코야키 반죽이 나지않게 이렇게 잘 돌려줘야되요 찌글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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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어느새 맛있는 다코야키가 완성이 됐어요 이 장난감도 너무 귀엽죠 완성된 다코야키는 이 귀여운 베이킹컵 안에 잠시 보관해둘게요 네 이렇게 다코야키 장난감까지 간단하게 보여드렸구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만두를 만들어볼건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만두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두 만둑부터 만들어보려고 해요 참고로 저는 눈뜩뚠뜩한 만두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반죽을 사용할건데요 벌써 소리부터 쫀득쫀득하고 팅글이 마구마구마구마구 느껴지는 그런 반죽이죠 제가 소리를 더 가까이서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lum삼을 뜰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반죽을 만든 다음 이 만두침기에 넣고 푸욱 넣어줄거에요. 이대로 치면 만두가 다 타버리기 때문에 이 냄비 안에 넣어서 푹 져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반죽을 넣고 푹 져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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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반죽이 완전 큰 만두로 바뀌었어요. 완전 큰 만두침빵이에요. 엄청나게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한 만두침빵이 완성되었어요.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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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글탱글 탱글탱글 가까이서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전 것 mod 요? 꾹꾹꾹하게 편하며 그리고 단子 급 보 universal 다이소에서 산 3번데 만두 찐빵 장난감까지 모두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도시락에 사보는 과정들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도시락통도 제가 다이소에서 사온 물건들 중 하나인데요. 보자마자 너무 귀엽고 레트로한 미키랑 미니마우스 캐릭터를 보고 안살수가 없었어요. 이건 asmr 영상에도 한번 꼭 등장시켜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게 한 소품이었어요. 그런 소품이었어요. 자 그럼 이 도시락통은 이렇게 1단 2단으로 이루어진 도시락통인데요. 1층에는 깊이가 깊으니까 부피가 큰 만두 찐빵과 여러가지 다른 야채 소품들을 이용해서 꾸며줄 거구요. 그리고 1층에는 아까 만든 다코야끼들을 넣어줄 생각입니다. 우선 첫번째 칸 먼저 꾸며 볼게요. 자 아까 만들어둔 만두 찐빵을 꺼내서 귀여운 베이킹컵에 넣어줍니다. 그냥 넣어주면 조금 밋밋하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야채들을 활용해줄거에요. 저는 상추도 좋고 생오이 많이 먹는것도 되게 좋아하니까 이 아래에 상추도 깔아주고 우이도 깔아줄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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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면 뭔가 부족하니까 맛있는 맛있는 후랑그 소세지도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슉 슉 넣어주면 1층 완성 1층 그리고 이 위에 이제 두 번째 도시락 깐도 채워줄게요 깐도 채워줄게요 다쿠야키 다쿠야키를 4알 다 넣으면 여기 안에 다 안들어갈 것 같아서 하나는 제가 먹어버릴거에요 나머지 세 개만 여기에 쇼 넣어주고 가장 처음에 만들어줄게 주웠던 붕어빵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코를 위해 브로콜리도 썰어서 넣어줍니다 짜잔 이렇게 넣어주면 오늘의 장난감 도시락 완성이에요 다음번에 더 귀여운 도시락 맛있어 보이는 장난감 도시락 만들어 볼게요 그럼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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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